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신대근이 출격했다. 본격을 준비해가지고 나왔다. 과연 이게 뭘까? 아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프로토스가 출격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구름왕국에서 신대근 선수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타1에서는 2세트에 출격을 해서 송병우 선수의 견제에 휘둘리면서 패배를 기록을 했지만 허영무 선수를 상대로 3점 칸에서 제일 된 프로토스를 하루에 2번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는 가운데 2패반 기록하게 되면 신대근 선수를 기용한 보람이 없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 한 명이라도 이겨줘야 돼요. 송병우에게 당한 것이 바로 이 허영무 선수에게 갚아줘야 되는데 바로 얼마 전 스타트로 백승 찍은 첫 번째 선수 그 주인공이 바로 허영무거든요. 그렇죠. 변환태 선수를 정말 깔끔한 경기력으로 잡아내면서 백승에 성공했던 허영무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스타리드에서 이영훈 선수도 무리치면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기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허영무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마지막 경기에 나왔다라는 점 일단은 6세트에 출전이 돼 있었는데 예약이 돼 있었는데 파진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7세트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가 돼 있을지 이것이 정말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삼성전자 칸에 3연승 질주일지 아니면 그 자리를 STX가 완벽하게 제압을 해버릴지 신대윤과 허영무의 A-C 결정전 가겠습니다. 자 양 팀의 승리 그리고 패배가 달려있는 A-C 결정전 먼저 신대윤 선수의 모습입니다. 매번 구름왕국이고요. 신대윤 선수가 위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그 그리고 허영무 선수 아직까지 탐사정에 나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본진 언덕 지역에 원관문을 지으면서 언덕 위에 관문을 짓고 상대방의 앞마당을 좀 견제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이제 나가네요. 보통은 인구수 8정도에 나가주면 딱 맞게 수정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허영무 선수가 살짝 늦게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팀 모두 다 A-C 결정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최근에 승리를 거두었고 짜릿한 승리를 맞받았는데 다시 한번 두 팀이 만났을 때는 또 A-C 결정전까지 가면서 최근에 A-C 결정전에서 이겼었던 좋았던 분위기를 어떤 팀이 이어갈 것인가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양 팀이 전체 이번 SK플레이어 스타크래프트2 프로리그 시즌2에 출발하는 그 중요한 기로에서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쫙 달려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일단 상소정작한 같은 경우는 3연승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S-C 홀도 바로 2연승을 이어가면서 그와 더불어 스타크래프트2에서의 그런 좋은 성적들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죠. A-C 결정전 자체가 스타크래프트2로 펼쳐지기 때문에 정말 스타크래프트2에 대한 비중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즌. 네. 그래서 STX가 좀 더 자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14번째 산란못, 그 다음에 16번째 앞마당 부화장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계속된 견제. 특히나 허영무 선수가 임협에서 테란전을 했을 때 보여줬었던 싸이오닉 폭풍 컨트롤.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화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폭풍이 정말 단 한 차례도 어긋남이 없이 정말 그래픽이 또 스타트는 워낙 이 폭풍의 그래픽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최고의 장면을 연출했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앞마당까지 부화장 해철이 지어졌고요. 네. 두 번째 확장 지역에다가 아예 앞마당 쪽은 파일런 짓고 수정탑 짓고 견제할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멀티 지역 쪽에다가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바로 부화장을 건설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허영문 선수가 보통 인구수 15 정도의 앞마당에 연결체를 지어주는 게 보통적이거든요. 자, 재련소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선 연결체를 가져야 할 때는 그렇게 지어주는 것이 보통적인데 인구수 17까지, 17까지 탐사정을 눌러주면서 굉장히 부유한 형태로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단 본진 지역에도 수정탑을 하나 더 뚫어줬고요. 굉장히 지금 부유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 허영문 선수예요. 앞마당 지역에 신대문 선수가 세 번째 부화장을 짓는지 안 짓는지 이것만 보고 탐사정은 빠지면 되는 거예요. 네. 탐사정에 대한 욕심을 허영문 선수가 조금씩 부렸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거죠. 이게 자꾼 재련소가 살짝 늦었기 때문에 반문을 두 개 지어서 조금 더 부유하게 막기는 막지만 일단은 그래도 저글링이 왔을 때 광자포가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딱 지어지고 나서 광자포 완성되니까 취소하는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준비해가지고 나온 것이 보입니다. 허영문. 네. 상대가 또 십사살람못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염두에 두면서 처블링의 움직임을 눈으로 보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인공재우소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코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저 본진 구석 지역에 있는 저 수정탑이 뭔가 좀 수상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심시티를 위해서 앞마당 강문 위쪽에 수정탑을 지어주면서 그 지역에 광전사 하나만 딱 세워주는 이런 형태의 심시티를 보여주는데 더 절적해진 수정탑이 뭔가 전략적인 걸 준비해왔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려고 지금 신대근 선수가 대군주를 쭉 한번 찔러 넣어봤습니다. 이런 건 중요하거든요. 봐야지요. 네. 자원 캐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수정탑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는 대군주의 모습이 있고요. 초반 교전 있었었죠. 우리 신대근 선수가 지금 보통은 인구수 한 46에서 50이 넘어가는 타이밍에 투까스를 올려주는데 지금 투까스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죠. 원가스 상태인데 어쨌든 저글링의 대사촉진 업그레이드를 좀 빠르게 해주면서 상대방의 그런 이멸자러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초반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멸자러시에 대한 대비는 저글링과 바퀴로만 해야 되고 또 가시촉수 배치 이런 것들로 상대방의 공격 포인트를 잡아내서 거기에다가 가시촉수 어느 정도 건설 그다음에 바퀴로 역장 빼먹고 저글링으로 퇴로 막고 이런 식으로 불멸자에게 붙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글링의 대사촉진 진화가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는 대사가 더 빠르게 된다는 측면에서 좋죠. 본진 구석지역에 지금 항온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일단 앞마당의 가스가 일단은 산가스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재련소에서 업그레이드가 꾸준히 돌아가고 있다면 전멸추적자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이맵 같은 경우에 전멸추적자를 하기에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최적화 되있는 맵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본진지역으로 전멸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맵에서 쓰게 되는데 이맵은 세 번째 멀티지역에 이렇게 부하장을 지어놓고 본진으로 바로 전멸을 할 수 없는 그런 맵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전멸업그레이드가 하고 있어요. 그래도 빠르게 눌러놨습니다. 대군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 확인을 했죠. 항온위가 올라갔고 그 이후에 부가건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앞마당도 확인하면서 대군주가 잡혔었거든요. 그렇다면 전멸 위주의 경기 운영이 나오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적자 반이 모으고 그리고 지상군의 공업까지 충실히 눌러주면서 힘으로 일단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문이 거의 한 7개까지 늘어날 텐데 앞마당이 지역에 있는 건문까지 해서 7개죠. 7차간 전멸추적자 러시입니다. 거의 러시를 지금 막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일별로 눌러주지 않고 바퀴와 저글링을 계속 눌러주면서 바퀴의 스피덤이 무조건 돼야 돼요. 그런데 추적자 지금은 숫자로 이르면 안 돼서 뒤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파수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고 추적자가 2개인 상태에서 황혼이를 아까 봤는지 안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봤습니다. 봤죠. 이렇다면 전멸추적자에 대한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신대근 선수입니다. 그래서 바퀴 열심히 모으고 있고요. 발사 공격 업그레이드까지 다 지금 눌러놓고 있습니다. 대사 속진지라 일단은 끝났고 바퀴 7개까지 누른 다음에 저글링이 계속해서 생살되고 있죠. 상대방의 전멸추적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넛 미리미리 제거를 해놓고 저글링으로 전멸이 완교가 되더라도 계속 저글링으로 달라붙으면서 바퀴를 쫓아다녀야 됩니다. 이거 포토를 해야죠 포토를! 추적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로바로 뒤에 전멸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소환까지 됐습니다. 일단은 구름왕국이 맵에서는 앞마당 원정지역에 있는 저 대군주가 세 번째 가스 네 번째 가스로 안 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를 하기가 수월하고 지금 점막 자체가 11시 지역으로 신대건 선수가 너무나 잘 펼쳐놨기 때문에 이 점막에서 싸우게 되면 신대건 선수가 결국은 이 병력을 어느 정도 수비를 할 수 있는 그림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장 좋은 포인트가 그런 겁니다. 조명이 펼쳐졌느냐 안 되기 점막이 펼쳐졌느냐 안 되기 때문에 출장자 제력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네, 풀타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멸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쿨울이 풀타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명이 안 펼쳐졌으면 쫓아갈 수는 못하는데 쫓아가자였으니까 그렇죠. 점막을 잘 펼쳐놨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전부 진영에서 싸우니까 그렇죠. 신대건 선수의 대응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이 타이밍에 점막을 저렇게까지 꾸준히 잘 늘려놨고 앞마당에서 세 번째 멀티지역까지 받는 점막이 조금 늘어나지 않다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병력이 이 타이밍에 이렇게 막혀버렸다. 이거는 정말 암울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도망가려고 전날 누른 건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걸래 어느 정도 확보했겠다. 부화장도 지금은 4개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번식지까지 누르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번식지가 완성된 상태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점막 종양 자체를 센터 쪽으로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예상 공격 루트를 따라서 점막이 잘 펼쳐져 있었다는 측면도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데 크게 일조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추적자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레드카펫 깔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거길 밟지 말았어야 되는데 추적자들이 정말 손에 많이 입고 그리고 빠졌고요. 그러면서 감염충 등지를 올리고 있죠. 보통 이렇게 전멸 추적자의 가장 카운트성 있게 맞춰갈 수 있는 체제 자체가 감염충을 생산해서 진균 번식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추적자의 가장 큰 입점 자체가 앞서 경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전멸 업그레이드 후 이 추적자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진균 번식에 걸린 추적자는 전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상태로 한 4초간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가장 좋은 공격 루트는 바로 저렇게 지금 점막이 깔려있는 저 루트인데 올라가면 아까 막혔었거든요. 다시 올라가기 부담스럽지요. 다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다가도 계속 상대방 병력이 있을까봐 올라가지 못하고 종양 위쪽으로 점막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병력이 진짜 빠른 속도로 지금 다가올 수밖에는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이제 대조 바퀴 붙어서 싸우면은 한자라도 더 맞기 때문에 송병구 선수에게 당했던 예 그런 것들을 송병구 선수에게 완전히 대각받고 있는 신대근 선수네요. 송병구 선수가 OAS 결정자가 나온다 이런 건 보여지기 위한 기였습니다. 네 단체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씩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뒤쪽이 저글릭 추가 바퀴 더 옵니다. 예 추가 바퀴 더 왔고 그다음에 저글릭 추가되고 이야 지금 추적자가 죽어나가는 이 자원 때문에라도 지금은 뭐 경기 자체에는 저우가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단순 저글릭 바퀴 이네만 이후에 감염층까지 추가가 된다면 더더욱이나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암담해요. 예 로봇공학 자체도 굉장히 느리죠. 지금 전멸 추적자로 두 번 정도 이득을 보려고 자원을 모두 다 거기다 투자를 하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로봇공학 시설 자체가 너무 느린 데다가 상대방이 이제는 그 저 저 저 점막 위에서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점막 밖에서 돌아다닐 만큼 자신감을 찾았어요. 자 김민기 감독이 잠깐 모습 보였습니다만 스타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힘을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잠복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잠복 업그레이드 됐어요. 지금 화영무 선수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를 역전하기 위해서는 불멸차 세기와 거신 세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세기가 지금 나올 때까지 가만히 나왔던 신대학원 선수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지금 감염층을 보유하는 순간 거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 감염층을 상대할 수 있는 유닛이 절대 없어요. 근데 고생고생해서 갔다고 치죠. 그러면 군락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군락을 눌러놓고 감염층을 지금 생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파숙이 두 개로는 어림도 없죠. 정우의 병력이 파상공세 역작으로 잠깐 길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뒤에 주정기장에 신대근 선수의 입장으로 또 주정 능력은 예 진짜 집에서 봐도 바퀴는 지글지글한데 파투에서 봐서도 정말 그 징글징글하네요. 집지않잖아요. 네. 허영무 선수가 진짜 본인도 준비를 해서 나왔는데 본인이 어쨌든 상대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신대근 선수가 앞서 송경구 선수에게 당한 것은 허영무 선수에게 갚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SXO의 스타트 준비 진짜 잘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연습을 통한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대군주 찌르기 이런 것들도 정말 좋았고요. 대군주 찌르기 이후에 상대방이 주로 공격 오는 루트에다가 진짜 말씀해주신 그대로 카펫을 깔아놓듯 그냥 자신이 정말 잘 뛰어다닐 수 있는 위치에다가 점막 종양 생성해서 점막을 잔뜩 뿌려놨던 것 자체가 정을린 바퀴로 안전하게 막을 수 있었던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 집에서 싸우면 그만큼 홈그라운드 2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저의 입장에서는 그 점막이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면서 허영무 선수를 비롯한 삼성전자칸에게 아픈 뼈아픈 1패를 안겨줬습니다. 삼성전자칸 그러나 기존에 있던 멤버들 송병구 선수도 승리 오늘 챙겨갔고요.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만 더 힘을 보태준다면 충분히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줄 거라 기대가 되고 중요한 것은 SX4의 이번 시즌의 행보입니다. 지금 스타2로 저희가 S결정전을 펼치기 때문에 스타2를 미리 준비했던 SX4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번 시즌이 가벼울 수 있어요. 김민규 감독이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조금 우려를 많이 했었지만 그거에 비해서 지금 공군전을 이어서 오늘의 경기까지 스타크래프트2에서 단 한 센트도 내주지 않고 경기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의 SX4이 이번 시즌에 임하는 그 행보에 있어서 정말 좋은 그런 기회가 열려있다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죠. 매 시즌 이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박하기 전에 SX4이 이제 저는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보면 매 시즌마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 안 하는 시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뭔 살이었다라는 얘기가 떠오를 정도로 형들의 실력이 아주 뛰어나네요.